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임다솔입니다. 며칠 전엔 쾌청한 가을 안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다시 전국적으로 비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 서쪽부터 차차 그쳐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바다 날씨도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기온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8도 예상됩니다. 온종일 비가 내렸던 오늘에 비해서는 비가 차차 그치면서 한낮 기온이 5도가량 높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의 기온 전망 그리고 강수 전망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저기압이 비를 뿌리고 있고요. 현재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중심으로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이 비가 왜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칠지 원인부터 전망까지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만들어진 편집 일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남서쪽 즉 서해상에 위치하던 저기압이 현재는 우리나라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바람 흐름으로 기압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그에 따라 이 따뜻한 공기 유입이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 이 남동쪽에 있는 고기압과의 사이에서 기압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즉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따뜻한 공기를 몰고 오는 남풍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는 또 다른 고기압이 접근을 하면서 북풍률을 내려보내는데요. 이렇게 주변의 모든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모여들면서 저기압에서의 비구름대가 발달하기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하루종일 영향을 주는 중인데요. 저기압에 따라 강수 영향을 받는 만큼 강수 시나리오는 이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쪽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내일 오후에는 많은 지역의 비구름대가 거치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새벽까지 충남권과 전라권은 아침까지 강원 영서와 충북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오후까지 마지막으로 경북 남부동해안과 경남권의 해안은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저기압에 의한 비구름대는 거치지만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한 상태라 소나기구름이 만들어지기도 좋은데요. 내일 오후 한때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는 5mm 내외의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구름대에 강하게 발달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까지 충남권의 남부에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강원 남부 동해안과 강원 중남부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내외의 강한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내일까지 경기 남동부와 강원도, 충청권과 경상권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 20에서 70mm 예상되고요. 특히 많은 곳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강원 중남부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부에 100mm 이상도 예상됩니다. 또 경기 남동부를 제외한 이 수도권과 그리고 강원 북부 내륙, 충남권의 북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육상과 해상 모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종일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진 곳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비구름대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오후가 되면 차차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남아있는 아침에는 오늘에 비해서 1, 2도가량 높으면서 아주 큰 차이는 없겠지만요. 낮에는 비구름대 영향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이 수도권의 북부 중심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고 비구름대가 오래 남아있는 전남권과 경남권 위주로는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정보 참고하셔서 알맞은 옷차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날씨입니다.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동풍을 불어넣기 때문에 동해상과 동해안의 바다 날씨가 좋지 않겠는데요. 내일은 이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서 바람이 시속 35에서 60km로 매우 강하고 또 물결도 최고 3.5m로 매우 높겠습니다. 게다가 이 동해 먼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이 에너지를 품고 다가오다가 해안가에 도달하면 갑작스럽게 높아질 수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이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과 해안가 모두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